이런거 좋아하면 프리랜도 좋아해야되는데? 프리랜은 1화 보고 껐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프리랜 진짜 너무 나의 인생 애니야 진짜로? 나는 진짜 뭐 화려한거 뭐 물론 작화 좋고 그렇지만 저도 진짜 철학적인 그런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막 약간 깨달았어 보면서 어떤걸 깨닫는거지? 깨닫는거 되게 많고 뭔가 뭐라야되지 아 근데 이게 깨닫는게 수포가 될 수 있어서 나도 저 때 정확히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근데 그 깨달은 것들이 다 수포야 수포고 엘프 프리랜이 인간에 대해 알아가는 약간 이게 메인이거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많이 나오지 뭐 죽음이라던지 죽음 다 맞다? 저기요 최대한 골라내고 있는데 지금 죽음 죽음 뭐 뻔하잖아 죽음 죽음이랑 어머 천국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같은 말이지 죽으면 뭐 어디 가느냐 뭐 이런거 어떤 완결인지 알겠다고요? 어 뭔데요? 말해봐요? 창문님 말해보세요 어? 뭐 모르시면서? 어? 뭐 모르시면서? 말 말해보세요 응 검.. 검색하지 마세요 아 또 뭐있지 그리고 난 약간 음.. 인간관계? 음.. 인간관계 이런것도 있는거 같아 음 확실히 음.. 그니까 약간 나도 모르게 몰입을 해서 나.. 나.. 나 인간인데 나는 인간인데 자꾸 프리랜 입장 엘프.. 엘프 입장으로 인간을 보게 돼 응 그렇구나 그렇네 이러면서 약간 좀 응 뭔가 특이하달까? 음.. 제 3자의 시선 느낌 음.. 프리랜 예뻐서 보는거 아니었나요? 아 근데 예쁜거는 솔직히 어.. 케.. 캐디 예.. 예.. 예뻐서 예뻐 예뻐서 본다? 는 아니였음 프리랜 진짜 명작이에요 꼭 보세요 이런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쁜건 징버거가 더 이쁜지 함.. 봐보자 저는 E로트였어요 뭐.. 정말 예쁘다 어 내 취향이야 이거보다는 진짜 볼 거 없는데 막 그런 거였어요 던전밤 보셨어요? 그 재밌다는데 프리랜 보셨어요? 그 진짜 명작인데 막 다 그랬어 그래서.. 아이.. 아이.. 뭐 얼마나 재밌니? 이러고 봤지 봤는데 추천했을 때 추천해서 봤어 봤는데 1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슴슴 힐링 음.. 잔잔함 엄청 잔잔하달까? 정말 비 하나 안 내리는 정말 잔잔한 그런 느낌이야 잔잔한 그냥 잔잔한 연못 같은 느낌이야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렇다면 뭐 작화가 구리다?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잔잔해 아..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창미님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거지 1화 보고 죽음의 내용 1화에서 이제 죽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 엘프인 주인공이 인간을 되돌아보는 애니구나 아..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아.. 아.. 뭐 뻔하네 하하하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뭐야 뻔하네 근데 걍 지루한 힐링물이 까부다 걍 뭐 일상물? 그런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 저도 음 그치 뻔한 모식이 어.. 그치 그런거겠네 했는데 어.. 볼수록 보.. 볼.. 볼수록 음.. 어.. 볼수록 뭐야랄까 음.. 맞아 진곡 있냐고? 곱씹어본다고? 아.. 확실히 어.. 볼수록 곱씹..게 되는 여운이 장난아닌 나는.. 나는.. 요거 보고 다.. 다 보고 진짜.. 만화책이라던지 유튜브 다 뒤져보는 진짜.. 너무 여운이 진해가지고 아.. 어떻게 될까 하면서 뭔가.. 너무 쉽게.. 음.. 그리고 프리랜 아.. 이런건 얘기할 수가 없지 음.. 제대로 즐겼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랑 아.. 또 뭘 얘기할 수 있지? 음.. 약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됨.. 됨.. 뭔가.. 어.. 내가.. 살..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걸 힛멜이라는 미친 용사가 다.. 다.. 깨부수는 느낌 헉.. 그렇네? 하면서 깨달음 아니.. 아.. 아.. 딱 딱 난 이 느낌이었어 이래서 다들 힛멜힛멜하는구나 어.. 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슈퍼 없이 하려니까 난.. 저는 이게 좀 컸어요 힛멜도 그렇고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을 보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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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가 1화를 보면서 아.. 뻔하네 뭐.. 그런 내용이겠지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잖아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이게 깨지는거지 이게 어? 응? 하면서 완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끝까지 보면은 아.. 내가 이때 생각했던게 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렇게 짧게만 보면은 프리랜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음.. 사제 할아버지 아.. 그쵸 그쵸 음.. 걸.. 걸을.. 걸을 그런 스토리 하나 없고 이상한 뭐.. 이상한 캐릭터도 없었어 난 캐릭터들도 다 너무 좋았어 응? 꼭.. 이런거 보면은 이상한.. 저.. 저.. 근본없는 캐릭터 저.. 저건 쟤는 왜 만들었을까? 뭐 이런 스토리나 뭐 그런게 꼭 있는데 그런거 하나 없이 그냥.. 몰입 너무 잘 됐고 어.. 난.. 난 너무 좋았어 응..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예뻐서 뭔가 아니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프리랜 너무 예쁘고 흰맬 너무 잘생겼고 이제 좀 그렇게 됐어 옛날에 제가 그.. 4월은.. 4월 구라 이거 봤을 때 남주가 뿔테의 안경 끼고 있는데 아 진짜 개 못생겨가지고 진짜 보기 싫대 아.. 진짜 아니 여주는 개 이쁜데 남주 아하하하니 이러면서 너무 내 취향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엄청 나쁜 남자 상의 남주를 좋아하니까 약간 노자키 군 저롬 근데 4월에 구라에 나오는 남주인공 완전 반대군요 완전 모범생의 뿔테 끼고 어.. 약간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아 되게 아이씨 좀 힘들다 막 이랬는데 갈수록 얘도 남주 엄청 잘생겨보여 피아노 막 치는데 아 진짜 잘생겼다 어우 너무 잘생겼다 하면서 처음에는 막 부정했죠 피아노 치는 모습만 뭐 괜찮을지도?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니까 잘생겼다 대박 슬퍼 프리랜드 약간 애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정리들었어 프리랜드 그렇고 그 주위의 캐릭터들 그렇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구스한테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모르겠다 저랑 또 구스도 약간 생각하는 그게 좀 다르니까 모르겠네 근데 일단 철학적인 거 좋아하면 무조건 봐야 돼 이건 맞는 것 같아 나도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대들 인생 어떻게 살 건가 그것도 엄청 철학적이잖아요 저 그거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면 꼭 봐야 돼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 영화 그죠? 그런 것들 근데 그어살보다 프리랜드 더 그어살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그거는 내가 소설책을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 어려워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어려워 그래도 좋았다 께ặp